대전시가 오늘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시와 각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이와 함께 지역 내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이 30%를 넘을 경우 행정명령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자치고별로 검토하게 됩니다. 대전시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병원과 건양대학교 병원, 대전선병원 등 10개의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합니다. 또 당일 진료가 가능한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시청 콜센터 등에서 안내하고 시구 홈페이지에서도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.